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제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게 오랜만에 브이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좀 민망하네요. 뻘쭘하기도 하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 병장 김태형 2022년 4월 4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정성 카메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네네네. 여러분들의 눈도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크 입장하시겠습니다. 케이크 입장! 케이크 입장!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이제이비 오, 태서! 저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태서! 오, 태서! 오, 태서! 오, 태서! 오, 태서! 오, 태서! 같이 좀 주세요. 오, 태서! 네, 네. 소통하시고, 감사드리고 아, 네, 네. 알겠어요. 아, 그래도 이거... 아, 그래도 이거... 네, 네. 어, 이거...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때, 어떻게? 아, 잘 나와! 잘 나와! 아, 괜찮아? 응. 그런가? 현장보다 훨씬 밝아 보여. 아, 그래? 어. 근데 저는 저 뒤에 플랜카드가 좀... 네. 왜요? 어떤게요? 읽어봐 주세요. 충격! DSP 황폐자 실존! 단양의 왕자, 단양의 아들, DSP 비주얼의... DSP 선전, 2021, 2022 시즌 가장 보고 싶은 남성... 1위 NO! 네. 네. 얘들, 잘 됐겠다. 얘들, 저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동그라미에... 감자랐죠? 감자랐지? 들어가 있는 것.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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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